오~~ 거의 뭐 랜드 와크죠 갑시다 갑시다 보세요 보세요 어디로 가자 자 어디로 가야 되지 먹거리가 있네 언니 어 있네 자 어 혜정 남마도 있다 옆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 5. 1. 1. 1. 5. 난감해 하시네. 죄송합니다. 오버웨이트. 오버웨이트? 왜? 5. 5. 5. 5. 5. 5. 5. 5. 5. 4. 4. 4. 400kg. 현대 애들이 100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59kg예요. 조용히. 안 돼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셋이 타고. 아니 셋 또 위험할 수도 있어. 셋이 위험할 수도 있어. 이러고 한 명씩 타는 거 아니야? 내가 내가 계산을 해볼게. 몇 킬로지? 85. 자 85. 너는? 59. 59? 아니 왜 남의 몸무게 다 물어보고 자기네들은 왜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너네를 그냥 예상 눈치수로 해볼게. 그러니까. 나 이렇게는 탈 수 있어. 정확히 얘기해줄게. 상수 병제 풍자 나는 타. 그리고 상수 병제 국주 나는 타. 우리 셋 중에 한 명이 빠져야 되는 거야. 아 그러면은. 근데 솔직히 말할게. 줄 빠지고 우리 셋은 빠질 수 있어? 아 잠깐. 언니 봐. 계산기 돌려봐야지. 뭘 이렇게 계산해. 아 지금 지금. 100. 100. 100.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여기서 국집게 보여요. 누가 다쳤어. 누가 다쳤어. 네가 109잖아. 그만 안 해. 그만 안 해. 제일 작은 거. 몸무게가 아니라 키를 적은 거잖아. 내가 59라고? 고급이야. 어떻게 된 거지? 512. 아니 깜짝이야. 왜 저래? 그만해. 깜짝이야. 아니. 모른다고 저걸? 저렇게 해놓고서. 지금 내가 눈대중으로 했을 때. 너네 몸무게 정확히 몰라? 510kg야. 510. 아니 모른다라고서 510이 나와. 그럼 세 분이 380kg예요?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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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두 개 따로. 너네 누나 얘기했던 거를. 그러면 제가 안 탈 테니까 넷이 타세요.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안 탈 테니까 그렇게 해도 모른다는 게 아니라고. 너. 너. 알면서 이렇게. 그럼 또다시 해야 돼. 132. 127. 그만 봐. 됐어. 안 돼. 나도 못 타. 동일 탈입니다. 현 youth.